오늘 신상실 소개입니다. 편물이 얇고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라클레도 좀 멋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메인이에요. 사실 지금 세탁 후 코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려고요. 요실을 자체 제작을 하세요. 아주 클래식한 메리노 울 뭐 이런 피치 색깔 또 봄에 너무 예쁘겠다. 기본 브이넥 조끼 같은 거 하나 딱 떠놓으면 아주 잘해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실에 파묻혀 있어요. 오늘 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신상실. 신상실 소개입니다. 이번 신상실 소개는 이 비바진이라는 콘사 마켓과 뜨답니팅이라는 새로운 마켓의 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실은 비바진 콘사예요. 여러분들이 콘사를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콘사를 사랑하잖아요. 콘사를 벗어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콘사가 아무래도 성분 대비 가격이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콘사는 옷 한 벌 뜰 정도의 용량 그리고 성분도 좋은데 거의 5만원 밑으로 다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콘사가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분도 좋고요. 성분 대비 비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콘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콘사는 실을 굳이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볼실은 이제 볼을 만약에 내가 열 볼을 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열 개의 매듭이 생기게 되지만 이 콘사는 그 열 개의 매듭을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도 끊겨 있지 않으니까요. 매듭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볼실보다 콘사가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 자체 색감도 조금 자유로운데 이 콘사들을 섞어가면서 또 쓸 수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합사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콘사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콘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베스트 캐시, 두 번째는 라클레, 세 번째는 안테로 이렇게 세 가지 콘사거든요. 이 세 가지 콘사가 매력이 다 다릅니다. 우선은 베스트 캐시부터 소개해드릴까 싶어요. 캐시미어가 10%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90%는 호주산 메리노 올. 성분 자체가 진짜 너무 좋죠. 제가 베스트 캐시로 만든 스와치거든요. 이 베스트 캐시가 담백한 색감들이 많습니다. 단독으로 깔끔한 색깔을 쓰고 싶다 하면 이 베스트 캐시 색깔입니다. 색깔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런 색깔들. 이런 거. 이거 더 베스트 캐시지 싶다. 맞다. 이런 거 다 색감이 진짜 깔끔해요. 그 베스트 캐시가 15수 1합이에요. 엄청 가는 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8격까지 합사를 해주시니까 요청만 하면 다 합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미리로 요청해두면 되겠죠. 저는 이거 4겹. 이거 4.5mm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4.5mm 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물이 진짜 좋아요. 되게 가볍고 얇은데 그렇다고 막 흐물거리는 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얇고 뭔가 가벼운 느낌 그렇다고 바늘을 막 3mm까지 쓰지 않나도 될 정도의 그런 편물을 원하신다면 요 베스트 캐시 괜찮습니다. 만약에 5겹하면 5mm까지 쓸 수 있고 6겹하면 5.5mm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합에서 5합, 6합 정도까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콘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느슨할 정도로 떠야지 이게 딱 세탁을 했을 때 수축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뻐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뜰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떠야 돼? 이 정도로 한번 떠보시는 게 좋아요. 콘사가 또 세탁매직이 좀 좋죠. 그래서 세탁을 딱 하면 완전 내 편물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다가도 세탁을 하면 착 예뻐지는 그런 마법의 세탁매직이죠. 저는 이 베스트 캐시가 편물이 얇고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거의 한 3mm? 3.5mm로 뜬 편물 같아요. 느낌이 이런 소라색도 보시면 진짜 깔끔한 색깔이거든요. 진짜 소라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소라 요런 겨자색도 진짜 딱 예쁘고 너무 예쁘다. 봄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15수 1합인 원래의 실이기 때문에 연사는 안 되어 있고 4합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 4합으로 이렇게 감아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뜰 때 조금 주의사항은 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튈 수 있어요. 실이. 그거는 아마 한 요만큼만 뜨면 금방 익숙해져서 이 편물에 내 손이 적응할 거예요. 베스트 캐시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캐시미어가 10%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라클레라는 실이에요. 라클레도 좀 멋있어. 라클레는 테즈메니아 울이 메인인 실이에요. 테즈메니아 울이 5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40, 캐시미어 5, 카멜 5. 그러니까 울 성분이 60%, 나일론이 40% 요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스와치거든요. 요게 그 요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기모감이 살짝 더 있어요. 약간 포근해 보이는 느낌은 얘가 조금 더 있네요. 이 라클레는 16수 제품으로 세 겹으로 연사된 제품이래요. 요 한 올 자체가 세 겹으로 연사가 되어 있어요. 연사가 되어 있으면 좋죠. 실이 한 올 한 올 튀지 않아서 뜨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렇게 세 겹으로 연사된 요 한 겹은 3mm 반을 써야 돼요. 저는 3mm 반을 조금 가늘어서 두 겹 얘를 두 겹 해가지고 5에서 5.5mm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는 이거 5mm 사용했네요. 5mm 살짝 도톰한 느낌 예를 들면 요런 가느다란 편물로는 꽈배기 같은 게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아란 같은 게 요런 도톰한 편물은 아란이나 요런 게 정말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뜨는 특징에 맞춰서 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얘는 엄청 약간 얇고 그런 느낌이고 얘는 살짝 도톰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안테로 이게 사실 메인이에요. 사실 안테로 안테로가 아직 비바진 콘사에 업로드 되진 않았는데 아마 곧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이 안테로가 완전히 신상이거든요. 우선 안테로가 알파카입니다. 베이비 알파카 15% 그리고 메리눈 올이 78% 날론 5% 요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헤어감이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3개 중에는 얘가 기모감이 제일 있습니다. 약간 털이 요렇게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뜨면서 털날림 같은 거는 잘 못 느꼈어요. 얘는 16수 4겹으로 연사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 한 올이 4합으로 되어있는 거죠. 요 한 올을 그냥 그대로 쓰면 3.5에서 3mm 3mm에서 3.5 쓸 수 있고 요거를 두 개 묶어서 쓰면 5.5에서 6mm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4mm로 뜬 편물이에요. 그냥 1합 근데 얘가 색감이 안테로가 제가 왜 예쁘다고 했냐면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안테로의 헤론이라는 색깔이거든요. 이게 4합인데 색깔을 다 조금씩 다르게 합사해서 색깔이 진짜 오묘해서 한번 떠보고 싶더라고요. 은근히 오묘하니 엄청 예쁘죠. 세탁하기 전에 이게 몇 코 몇 단인지 세워서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세탁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저는 스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팀할 때는 중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스팀까지 하고 지금 세탁 후 코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안테로 색감 이게 오로라 라일락인가 그런 색깔인데 이것도 보시면 보라색에 하늘빛이 뭔가가 중간에 콩콩콩 찍혀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색감 진짜 예쁘고 이거는 캔디핑크라는 색깔인데 연한 핑크에 하늘색이 이것도 민트 같은 하늘색이 콩콩 박혀있고 색감이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 안테로가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사용한 실은 예뻐요. 이런 멜란지스러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테로 엄청 취향을 저격할 것 같아요. 저는 1합 4mm로 떴는데 웬만하면 1합 4mm를 저는 선호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도톰한 예를 들면 뭔가 꽈배기 무늬나 무늬를 뜨고 싶다. 그러면 2합으로 해서 한 5.56mm도 조금 도톰하니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베스트캐시랑 라클레는 수축현상이 조금 심하고요. 그리고 이 안테로는 수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얘는 단수축이 2단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안테로랑 라클레는 적어도 5,6단 정도는 단수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0cm 떠주세요 했을 때 20cm가 아니라 10cm에 5단씩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진짜 저 이번에 이 콘사들에 좀 빠질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작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콘사 한번 써보고 싶다 또는 나는 콘사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바진 콘사 마켓에 들어가셔서 이 콘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세 가지 콘사는 신상 콘사고 나머지 다른 제품들도 많거든요. 수입 콘사도 있고 에어울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어울 있잖아요. 에어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상실은 이 뜨닮니팅이라는 곳에서 나온 몽실몽실이라는 실입니다. 이 몽실몽실이라는 실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선 콘사들은 옆으로 살짝 치울게요. 제가 새로 마켓을 오픈하시는 분들의 메일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모두 함께 진행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정성이 보이거나 이 마켓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분들이랑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뜨닮니팅이라는 것도 새롭게 오픈하는 마켓인데 이 사장님은 이 실을 자체 제작을 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 몽실몽실이라는 실은 삼성물산에서 만들어진 실이고 이 뜨닮니팅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주 클래식한 메리노울 100%의 실입니다. 이거 쓰는데 뭔가 진짜 볼실 잘 가공된 볼실을 쓰는 느낌이었어요. 볼실에 비해서 가격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거 5mm로 작업한 편물이거든요. 편물이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약간 헤어리한 감성들을 좋아하시잖아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모헤어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런 느낌은 없지만 얘는 굉장히 클래식해서 구비해두면 언제든 어떤 때든 쓸 수 있는 그런 실이에요. 약간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연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뜰 때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이 뜨시기에 되게 편한 실일 것 같아요. 얘는 저는 1합에 5mm로 작업한 편물이거든요. 편물 자체가 살짝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뜨기 하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구멍 무늬도 아주 잘 나오고 아마 꽈배기 무늬도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실로는 조끼나 가디건을 뜨면 아주 효과가 좋죠. 이런 콘사랑 비교했을 때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해요. 이 실이 이런 메리노 울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기 옷뜨기에도 아주 효율적이고 털날린 까스럼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쓰기 괜찮은 그런 메리노 울 실이에요. 실 색깔이 14개나 있는데 다른 색깔들도 참 예쁘네요. 예쁜 색감들 되게 많다. 이런 피치 색깔 봄에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색깔들 그렇죠. 이런 조금 더 연한 연보라도 있어요. 사실 고민하다가 진한 보라색 했거든요. 연보라도 예쁘다. 이런 색깔 이런 실로 기본 브이넥 조끼 같은 하나 딱 떠놓으면 아주 잘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조끼 하나 떠놓으면 어디든 걸치기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보여드릴 까 이거는 그냥 이거 실이 엄청 봉신봉신 귀여워 가지고 이런 실 혹시나 찾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은 뜨개 실천국 에서 판매하는 이런 실이거든요. 튜브사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에 공기층이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아마 엄청 퐁신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실 이에요. 이런 굵은 느낌의 퐁신 제가 올해 소개해드린 실은 다 신상으로 나온 실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실 실들이니까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실들에 대한 링크는 제가 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